오늘은 563쪽 상류큐할 차례죠 상류군 대군이 유명이니 계국승가의 소인 무룡이니란 상은 사지종냐오 공지성냐인 대군이 이장명으로 상류공냐란 계국은 봉지위 제후야오 승자는 이비경태부야람 승수야니 소인자는 소유공이나 불가용야람 고로케 사무룡이란 사려지흥에 성공이 빌또 불필개군자야람 고로케 이소이는 유공이라도 불가용냐니 상지이 금백노기는 가야오니와 불가사유국가의 위정야람 소인은 정시에 이치교영이 여든 방협기 공호암 한지영팽이수이 망년인 성인지심여온개야람 자는 전언사중지의하고 불치효의하님 계익이 대자니 계익이 대자니 약이 효원하면 즉 유기 이우거순지 극하야 사기종이채무이지 지하니 선처임무구자야람 사지종이요순지 극이니 문공행상지시야람 곤위토부로 육해국승가지상이남 연이나 연이나 소인즉소유공이라도 여풀가사지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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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토유 다루어 금백이 가야님 계행상지 가 스윙이니 ost societies 불가용차점이요 이 소인 우지 여풀' 우지 painter 자유야람 상할 대군 유명은 이청국야호함 소인물륨은 필단당야르세람 대군은 지은상지병하야 이청굴려지공하님 사지총냐의 수상기공이란 소인은 제풀가희유궁이 인용지란 용지면필단방이니 소인이시궁이 난방진호유지의란 성인지계심의란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사가 돌아오고 거기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자리니까 전쟁 끝난 뒤에는 반드시 논공행상을 하는 자리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써있습니다 상륙은 근데 이게 끝자락에 있는데도 부드러운 육 의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이 논공행상이란 말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이게 성나라 때 그때 한 말인가요? 논공행상은 원래 논자가 따질 논자고 공로공자 행할행자 시상할상자예요 예전부터 그 참고시대 때도 그 논공행상이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처음에는 언제나 모르겠고요 여기 보면 개국승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주력이 그때 벌써 이렇게 된거죠 개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열어준다는 뜻이니까 큰 공인인 사람은 나라를 세워준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셔야겠죠 이제 논공행상 중에 큰 것은 천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공을 따져서 상을 주는 것은 제후국으로 공건이니까 제후를 봉해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상이고 그죠?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상품권 주는 것까지 오는 거죠 보세요 상륙은 대군이 유명이니 이 상륙교에서는 대군이 대군은 원래 군사의 중이었으니까 대군이 유명인 명자는 이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공신, 2등공신 이렇게 하는 그런 품명이에요 그 명이 있으니 개국 승가에 그 맹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천승지국 들어보셨죠? 천승지국 그 다음에 백승지가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개국이라는 것은 술에 천승을 낼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을 가진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개국 승가에 즉 나라를 열어주고 승가 그 지반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 이 사람들은 실권을 주는 거예요 봉토를 주면서 그거를 실제로 다스려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지후로 봉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소인 무룡이니라 그런 자리에서는 소인은 쓰지 마라 근데 주자는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냐면 상륙은 대군 유명하야 임금께서 명을 두시어서 개국 승가니 나라를 열어주고 지반을 이어가게 해 주시니 소인은 쓰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상은 상은 사지종이에요 군사의 끝자랑이에요 군사가 실력행사를 하고 끝나는 자리에요 그러니 사지종이면서 공지성련이에요 공이 완성된 자리에요 그러니 대군이 이 장명으로 상륙은 나라 대군이 작은 벼슬이고 명은 이제 등급이죠 벼슬 공의 다과에 따라서 눈낮이를 조절해서 그것으로 상륙은 공인 사람한테 상을 준다 개국이라는 그 두 글자는 봉지위 제후에요 제후로 봉해 주는거에요 승가는 이위 경대배하라 승가라는 것은 이게 뭐 가자는 개순씨 숙순씨 이런거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여기 가죠 가 이미 경대배하라 경으로도 삼기도 하고 대부로 삼기도 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춘추라는 책에는 대부 이하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국공신이 그냥 대대손손 그냥 계속 나중에는 지지나가 나오더라도 그 집안에서 그냥 그냥 승계를 해서 계속 그 가는가 가성은 나오잖아요 큰 저기가 없는 한 뒤집히는 구태다 같은 것이 없는 한으로 계속 간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왕권 중심에서 그래서 이 힘이 잘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무너지고 이 지방지방 있는 그 지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키워서 나온게 이제 춘추오패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열국시대가 떨어지는거죠 승자는 여기 승이라는 것은 받을쓰자에요 그니까 지반의 그 지반을 이어가도록 명을 받는거에요 소인자는 소인들은 수유공이나 공은 있다 하더라도 불과 육나라 그 자리에서는 제후로 공해주거나 지반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써서는 안된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그 밑에 나와있어요 고로 개사 무룡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임금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은 쓰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희사로 막으면 그 공이 있는 사람한테 분점을 내주는 거잖아요 분점을 내주면 그것도 소인은 쓰지 말라는거죠 소인은 차라리 상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분점을 내줄 수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보실 수 있어요 사려지 흥의 성공이 피일도니 군사들이 군사가 일어났을 적에 성공하는 것들이 피일도 꼭 한가지 방법만은 아니에요 그러니 불필게 군자여라 그때 이겼다고 해서 공이 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죠 남을 속이는데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전쟁이라는게 그러니까 고로 게이 소인은 유공이라도 불가 있느냐니 그래서 소인은 공이 있다 하더라도 써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경계를 하고 있으니 상지이 금백 노비는 가야언니라 그 상으로써 돈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녹 녹 위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주는게 녹이에요 녹 위로 주는 것은 가하거니마 불가 사 유 국가의 위정야라 그 소인배로 하여금 국가를 차지하고서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소인은 왜냐하면 소인은 평시에 입지 교영이거든 평소에도 쉽사리 교만하고 가득 찬채를 하거든 하물며 협기공과 그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공을 끼고서 있을 때 그때 거기다가 토지 토지를 주고 정치를 하게 주면 또 정말 어떻겠냐는 거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지 영팽이 소위 망냥이 한나라 때 영과 팽 영은 영포라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팽은 팽월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한나라 때 그 영포와 팽월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공을 끼고서 독진말로 잘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성인지 심려 원계하라 성인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먼 앞날까지 경계를 하신 이유가 되겠다 이 한나라 고조는 유방이지요 한 고조한테는 영포와 팽월 같은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이 있다고 해서 영포한테는 구강 아홉구자 물강자 구강왕에 봉해주고 팽월이라는 사람은 위나라 위자였죠 위나라 이 왕으로 봉해졌어요 근데 음 나중에 이제 유방 전부 봉해주고 다 했는데 그중에 또 배반한 나라가 있었어요 배반한 제후를 토벌하겠다고 너희들 구원병을 좀 원조로 좀 해라 이렇게 원병을 끌고서 오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안 왔어요 안 오고 있다가 뒷날 이제 그 안 온게 이제 죄가 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나중에 둘이 반란을 돈모하다가 두 사람이 다 사라지는 그런 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지영팽이 소위 망란이 차는 전언 사종지의 하고 정자는 이렇게 풀이 한거지요 이것은 오로지 사종지의 만을 말하고 군사가 마무리되는 군사행동이 끝나는 그런 의리만을 가지고 말했고 불취효의 상륙효의 효에 대한 의의는 말하지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 개익이 되자니 왜냐하면 그 이 삭배 전체의 마무리로 하면 그 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것으로 말한 것이니 약이 효라면 정자가 덧붙인거죠 이제 만일 효로써 말을 해본다면 육이 육이 이육 거순지 극하야 유순한 음으로써 그 순은 곤괴니까 곤의 극처에 가있어요 극도로 유순한 자리에 유순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 기종이 군사가 이미 끝나고 제 무의지지 군사 통수라는 것도 흐려먹고 이 사람은 제 무의지지에요 지위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니 선처입은 우자야라 처신을 자해서 허물이 없는 그런 입장이다 여기 본의의도 똑같이 풀고 있죠 사지 종이요 순지 극이니 군사에 대한 마무리 단계고 순함의 극처에 달하는 자리니 논공행상지 시하라 이게 바로 공을 따지고 상을 주는 그런 때다 야죠 곤위 토고로 곤이 땅곤자 곤이 토가 되잖아요 토가 되기 때문에 유개국 승가리상에 거기에 나라를 하사한다 여기 집 가짜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토지를 주는 거죠 거기서 계국 승가의 상이 나온다 그러나 소인즉 수 유공이라도 소인에 있어서는 비록 공이 있다 하더라도 역 불가 사지 득 유 작토요 그 소인으로 하여금 작토 그 벼슬로 주는 토지를 영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단 우이 금백이 가야 다만 넉넉하게 돈이라든지 상품으로 주는 것이 가하니 개행상지인이 상을 주는 사람이 어 소인즉 불가용 차점이오 상을 주는 입장에서도 소인에 있어서는 불가용 차점 이 점을 써서는 안 되고 이제 끝났으니까 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말이에요 또 소인 우지에 또 받는 입장이죠 소인이 점을 쳐서 이 괴를 만났을 때도 여 부득용 차려라 또한 이 효를 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주역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라고 따지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에요 상할 대문 유명은 이 정공야오 상에 말하기를 대문이 명을 둔다 하는 것은 이 정공 그 공로를 정 평정하는 거죠 평정하는 것이고 다르게 평가하는 것 평정이에요 소인 불용은 소인을 쓰지 말라 라는 말은 필난방 얄세라 훗날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됩니다 대구는 지 은상지 병하여 대구는 임금은 은상의 자료를 지고서 은자는 임금이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를 사두고 은혜로 여겼잖아요 은과 은혜와 상 상의 그 자료를 짊어지고 주먹에 쥐고 이 정 둘려지고 가니 군사들의 공을 바로 잡는 것이니 사지종야의 군사의 마무리 자리에 수 상 기공이나 비록 그 공 공을 상 준다 하나 소인은 즉 불가히 유공이 이농지라 소인에 있어서는 유공이 공이 공이 있다라는 이유로써 임용 그를 임용해서는 안된다 공이 있으면 공에 대한 보상은 수입전정 토지를 주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나라를 맡기는 꼴인 제후로 공해주는 그런 일은 안된다 왜냐하면 용지면 그 소인계들을 쓰게 되면 필난방인이 반드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 것이니 소인이 시공이 난방제 고유진다 이 소인이 자기가 세운 그 작은 공을 믿고서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다 고유지 할 때 이입자는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엔 아까 있었다 소인직의 시입니다 성인직의 시입니다 성인께서 경계하심이 깊기도 하다 이제 삭배가 다 끝났어요 삭배는 지수사 지수사 전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사는 전쟁에 대한 전쟁에 대한 알겠어요? 그래서 사는 정인이 맨 앞에 보면 542쪽에 보시면 군사라는 사는 곧게 나가는 것이 장인이라야 기라다 겠어요 그죠? 장인이라야만 길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단에 가면 545쪽 단에 가면 사라는 것은 만을 중자 무리 중자 중의 의무고 이 곧을 정자인데 다른 데는 곧게 나간다 또는 고집스럽다 여러 가지 번역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를 정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다르게 이끌어가게 되면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546쪽에 가시면 강중이 응하고 행엄이 순합니다 강중이 응이라는 것은 구의효를 말한 됐죠 강한 재질인 양 그 다음에 중도를 얻었고 그러면서 저 위에 유순중정한 유고효의 호응을 얻고 행엄이 순하니 이 밑에 괴가 물이니까 물은 험한 거고요 험한 데를 가면서도 위에 있는 땅집자 집게니까 순하게 되니 이 전쟁이라는 것은 천하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지만 그 해독을 끼친다 해도 복숭들이 따라오는 것은 따라오니 아주 키라고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하는게 547쪽에 이야기해요 이 548쪽에 가시면 상활 지중 유수 산이 이 물이 사자 군사사자가 되는 이유는 땅 속에 땅 속에 물이 모여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죠 군자가 이 삽계를 이용할 때는 용민 백성들을 용납하고 축중 축중 축자는 많은 것을 쌓아 나간다는 뜻으로 축중은 민심을 살펴서 백성들의 아픈 점을 잘 챙겨준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주자는 민심을 잘 살펴서 아픈 점을 챙겨준다는 쪽으로 해서 축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고 정자는 축중 백성들한테 많은 것들을 쌓아주게 되라 이렇게 번영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의 첫 번째 효인 초육은 출사 이유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군율을 바로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후의 효는 이제 군사를 이끌어 나갈 적에 이 사람이 주축이고 장군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이 사람한테 임금이 간곡히 명을 내려주고 또다시 명을 내리고 여러 차례 명을 내려서 챙겨주는 그런 상황인거죠 그런가 하면 육사함은 임금한테 신인도 못 받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총 장군이 되다 보니까 마와문들 편치 않을 거고 그런데 육삼이니까 재질은 약한데 위치는 또 양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딱 다소군이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주장하면 안 돼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사후교시나 군사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한다면 흉할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이제 557쪽에 가면 육사효가 있는데 육사효는 이거는 이 전쟁터에서 불리하면 쉬었다가 뒤로 태각했다가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기서는 좌차라는 말을 써서 허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559쪽에 가면 육오효가 있는데 육오효는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말하고 있죠 내가 역부로 공격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자꾸 쳐들어보고 깝축대고 그런 사람들을 마치 우리 밭에 날라온 새를 잡듯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말하고 있지 그러면서 장자 솔사 확실히 총대를 지워진 그 장수를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는 걸로 경계를 보냈습니다 네 마지막 상륙회에서는 이제 논공행상짜리니까 개국승가를 할 때에는 그 사람 심보가 괘씁한 사람 안 되는 거지 그죠 소인배는 그냥 상품으로 주지 나라를 동해지거나 큰 집안을 이어서 남긴다는 걸로 군산사쿠회가 끝난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